마지막 사건은 세상이 참 황당한 일을 벌이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장갈 기자, 은행에서 난동을 피운 남성이 검거가 됐는데 이분이 영화를 많이 본 모양이에요? 그렇습니다.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은행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든 남성이 있는데요. 이거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. 영상 보시죠. 이 들어옵니다. 보통 은행 업무를 보는 것 같은데요. 창구에서 통장 조회를 하더니 갑자기 직원을 다그치고요. 저렇게 문에 돌까지 던집니다. 문에 발길질까지 하고요. 정말 대책 없이 이제는 화분까지 발로 차고 마구잡이로 분풀이를 하는데요. 그리고 저거 보세요. 저렇게 문과 화분 할 것 없이 다 발로 차고 분풀이를 한 다음에 갑자기 뛰어가죠.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남성을 추적했는데요. 한 골목길에 위치한 모텔로 도망을 갔습니다. 저렇게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마구 저항을 해보지만 재빠르게 경찰이 남성을 제압했고요.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. 그런데 이 남성, 경찰에 붙잡히고도 반성은커녕 이상한 유명 영화 대사를 읊었다고 하거든요. 뭔지 한번 보시죠. 대사 자체도 똑같이 일푸니까 그냥 이제 아 좀 뭐 하자는 거지 싶어서 좀 황당하기도 했고 또는 이제 뭐 이제 경찰을 이제 뭘로 보고 있거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. 자 임주혜 변호사님, 저희가 영화에서 많이 봤던 그 대사인데 실제로 경찰서장과 잘 아는 사이랍니까? 아니죠. 너그 서장과 밥도 같이 먹은 적 없는 사이였습니다. 황당한 상황인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. 영화 대사 같은 거 읽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좀 가볍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이 자체는 범죄임이 분명하고요. 그렇죠. 다행스럽게도 수사기관에서 빠르게 체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 요즘 흉기난동 같은 부분, 지금 시민들의 불안감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각실까지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요. 지금 은행 업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, 위력을 사용해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지금 기물 같은 거 다 파손하고 있잖아요. 재물손교의 책임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.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,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초범이고 반성한다 이러면 집행유예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좀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 제대로 제압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, 법에 합당한 처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.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잘 살자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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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om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다운이 사제 아니에요. В forged 경우, 거짓unkcome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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мат